트렁크 지저분해 언제까지 트렁크를 이렇게 방치하실까요? 자, 그레이스 바스켓만 있으면 깔끔하게 트렁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벌써 그레이스 바스켓이 완성됐어요 정말 쉽죠? 생각보다 가볍고 이렇게 휘어질 만큼 부드럽지만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레이스 바스켓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친환경적이랍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차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차량 내부 정리도 중요하다는 사실 이제 그레이스 바스켓으로 깔끔한 트렁크 만들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